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1분 시작입니다 이제 8분까지 찾기에요 8분이 찾기입니다 8분에 잡으러 오세요 똑같이 듭니다 나는 도망갈 준비 1분에 잡으러 오세요 자 1분에 잡으러 오시고 8분까지 여쯤에서 미리 도망갈 준비 여기까지 오는지 안오는지는 보고 도망갈 준비 자 1분 지났습니다 애들 뭐하는거야 왜 안와 잡으러 심심한데 나 내가 봤을때 지금 서로 방해하고 있어 내가 먼저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서로 방해하고 있다 1명 왔는데 1명 온거 같은데 흰색깔 오케이 흰색깔 떨어졌고 수고 시간은 잡고 갑니다 6분 남았습니다 형님들 아 알지 5분 남았습니다 8분까지에요 8분 66초 00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야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못잡으러 와 진짜 진짜 너무 여유있는데 이거 애들 잡으러 오시는 분들은 한데 여유있게 과자 하나 먹고 있어도 되겠는데 왜 꼴이 나냐 왜 꼴이 나냐 이거 어떻게 해야되야 얘네들 다시 해야되나 과자 먹고 있어야지 과자 먹고 있어야지 잡으러 오시오옹 이번엔 좀 잡아줘라 뭐하냐 잡으러 오지는 못하냐 오늘 히안 8분 되겠는데 다 보여줘도 아니 다 보여줘도 애들이 못와 아프리카 코믹이 왔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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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온다 이건 몰랐지 텔마이크가 저기 있냐? 여기까지 오면 인정한다 누군 몰랐지 응 아니야 응 잡으러 뭐다 응 뭐다 1분 남았다 얘들아 1분 남았어요 얘들아 잡으러 오세요 코앞에 있는거 뭐하니까 빨리 잡으세요 형들 빨리 잡으러 와 형들 밑에 있네 여기 심심합니다 잡으러 오세요 뭐하세요 형님들 잡아주세요 뭐하세요 에이 스폰씨 잡아주세요 스폰씨 잡아주세요 뭐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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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마 쓰지마 야 렉마 야 종고 렉마 쓰지마세요 렉마 쓰네 렉마 쓰지마라 끝났네 끝났네 근데 지금 내가 좀 더 사기맵 아니냐 이거 얘들아 좀 공부해요 하라 아무래도 도전을 안해쳐 얘들아 진끗진끗하겠다 한정이라 이정도면 오 뭐야 야 대박 진에 인증해라 이 정도면 오 뭐야 야 대박 우와 야 잠깐만 이거 오다 물이야 야 너 여기 위에 올라왔어 우와~~ 매졌는데? 야 신대 우와~~ 이걸 이렇게 올라오냐 또? 야 얘들아 이거 자 이거 13분까지 아니다 10 지금부터 14분까지 3분 3초 안에 올라오면 잡은 걸로 인정해줄게 진짜로 어 14분까지 아 15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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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올라오면 내가 잡은 걸로 인정한다 어 기회 줄게 해라 시작 와 대박이다 이 위에 올라오냐 15분 안에 이 위에 올라오면 인정한다 와 대박이다 야 여기서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없나? 더 대박은 여기서 이제 또 뭐 찾는건데 아 난 진짜 대박인거 같아 난 진짜 나 진짜 메타맘의 달인인거 같아 내가 봤을때 이거 못 올라온다 진짜 이거 뽀록이다 뽀록이 진짜 15분까지 올라오면 형들 승 해줄게 음 절대 못 올라오지 이거 이게 반동돼서 올라왔어 맞지애들 와 벙꽃사는 뭔데 올라올 뻔 벙꽃사는 올라올 뻔 했어 어 젊나 높게 올라왔는데 이거 그니까 나도 신기해 이거 올라온다 아 나도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진짜로 젊나 신기하네 진짜 아 깨비 우와 야 신무역 올라오겠다 야 잠깐만 1분 50초 남았습니다 어 신무역이 올라올거 같은데 1분 30초 안에 한 명이라도 올라오면 인정한다 이거 김대칸 패배 인정한다 올라오는거 진짜 대단한거거든 응 못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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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4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구요 자 20초 남았구요 10초 남았구요 8 7 6 5 4 3 2 1 땡 좀만 더 달라고 알았어 1분 더 줄게 16분까지 마지막 알았어 16분까지 시간준다 이거 절대 못올라와 야 16분까지 올라오면 인정한다 진짜로 더이상 시간 안준다 이제 더이상 시간 안준다 이제 야 나 다시 헬해도 못할거 같아 따단단단 따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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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동돼서 올라와야돼 이게 내가 알기로 반동돼서 올라왔어 저기 벽에 맞지 모조리에 딱 반동돼서 딱 여기 올라온거야 그렇지 그런식으로 우혁이가 좀 하네 우혁이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그니까 저기 오른쪽에 오른쪽 저기 여기 기둥에 반동돼서 여기 튕겨나와야돼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 아 이제 한번 다른데 가봐야돼 아 안가지네 이거 택스 이거 여기 이거 못올라간다니깐 진짜로 그쵸 아 다시 헬해도 못해 이거 자 자 런닝맨 특승이죠 니플레 안찍혔어 니플레 안찍혔어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